자! 여러분! 저희가 이제 뭘 보러 왔죠? 뮤직비디오! 내가 다 다르다고 네 맞아요! 드림캐쳐, 보카, 뮤직비디오 보카! 뮤직비디오를 한 번 보카, 보카, 리액션해 보카, 그래 보카, 생각해 보카, 생각해 보카, 생각해 보카, 생각해 보카, 생각해 보카, 생각해 보카 스크림때 나왔던거 나 소름 돋았잖아 스타쟁이야 그러잖아 나 이거 눈 가렸어 내가 왜? 근데 비가 와서 사진차 안 풀리고 진짜 비 마시면서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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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 어울려 나 이거 무대 때 이렇게 세임해서 한 번 해보라고 누군지 아닌가? 이현이 이 표정 좋아 나도 좋아 이 머리도 좋아 난 이거라서 굉장히 미스러웠어 미스러웠어 난 이거보다 이현 언니라고 이거 진짜 멋있어 와우 저 다비 로션 키울 때 계속 봤어요 맞아 너무 멋있어서 지금 계속 무대잖아 난 이거보다 걷는 거 멤버들 걷는 게 진짜 모델같아 맞아 동시에 왔다 너무 왔어 난 이편도 이렇게 이렇게 왔어 어머 이만 씨 수완해 나 진짜 미스러웠어 이때 진짜 힘들었잖아요 우리 너무 미끄러워 맞아 맞아 진짜 미끄러워 진짜 미끄러워 아 이거 이거 와 이거 실패백도 잘 못해 와 이현이 난 롱파트 되게 좋아 맞아 귀에 꿍꿍 박혀 오 이현님도 좋아하시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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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귀여워 아 이제 우리 양말을 해가지고 되게 귀여운데 언니 언니 네? 네? 이벤트 할 거잖아요 그려놓고 이게 뭔지 약간 내었어 아니 안 날랬어 어 예 오 준비를 보겠습니다 간다 아이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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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이악 잘했는데 잘했는데 아이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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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혜미야 랩즈니 팀같이 했어 맞아 진짜 멋있었어 아이악 이거 우리 보여주신가? 아니요 저 이때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이쁘게 나왔어요 느낌이 너무 느낌 있어 오오 너무 예뻐 아이악 진짜 오래 찍었어요 진짜 오래 찍었어요 진짜 오래 찍었어요 아이악 아이제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아이악 이현이 크게 손톱에 이런 거 아이악 손톱에 맞춰 손톱에 맞춰 이거 맞춰서 떨려 아이악 아이악 화살 멀리 너무 예쁘던 이현이 표정 봐 야 이형이 이거 이거 다시 돌려봐요 머리 안 나요 멋있어 목표 2인 거! 어.. 미적한 슬퍼! 지금.. 진짜 비배려! 이거 진짜 비배려! 방윤이는 지금 슬퍼! 지금 위씨 슬퍼! 와 비가 진짜 잘 담겼어! 맞아요! 어.. 생각했다! 어.. 이거 멋있다! 1번 해서 봤을 때 멋있었다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오.. 잘한다? 다면! 라클러의 최후! 알겠니? 이것도.. 진짜 이번 뮤비에서 우리 멤버들 다 1택트 찍은 거 같아 맞아요! 특히 이번 뮤비에서는 멤버들 얼굴도 너무 잘 보이고 비주얼적으로 조금 더 많이 보인 뮤비였어가지고 호감 굉장히 많이 했어요! 비주얼도 잘 보여! 스토리도 잘 보여! 맞아! 안 되는 게 뭐야! 아무도 거의 다 들어있고 알잖아! 알잖아! 맞아요! 드림캐쳐! 보카 못 보신 분들 한 번 지금부터 바보카! 그래 보카! 저희들 지금까지 드림캐쳐였습니다! 안녕! 자 이제 퇴근해보카! 바보카! 바보카! 드림캐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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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림캐쳐!